원주시가 6월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부의 1차 예산 심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비 확보전에 나섭니다. 주요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은 국립원주과학관 건립과 여주원주철도 조기건설, 불온IC 설치 등으로 정부 예산 1조 2,500억 원 규모입니다. 원주시는 기재부의 정부 예산 심의가 진행되는 오는 8월 중순까지 기재부 예산실을 비롯해 중앙 부처를 돌며 지역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.